맘에 드나 보다. 계속 보내. 너 지우는 데 한참 걸리겠네. 열심히 그러는데 쉽게 지워주면 안 되지. 선배. 응? 2주 체험판에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. 아니 그 말은 지금 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. 나랑 손잡고. 키스는 이미 했고.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. 어때? 구매입고가 좀 생기나? 별로예요. 에이 금방이라도 결제할 얼굴이었는데. 아니거든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모두 행복한 пос flo에 남은 세계에서 5월 5일에 지민이 그럴 수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